하효야, 알러지 약 먹자. 응? 다 먹었네? 어떡하지? 그냥 가야겠다. 엄마가 이따 저녁 내 약 타갖고 올게. 아빠는 왜 없어? 어, 아빠는 일 때문에. 엄마, 나 열러. 열러? 미열이 있네? 심한 건 아니니까 엄마가 선생님한테 얘기해 놓을게. 응. 완전 멋있어. 가자. 어떻게 한 거야, 언니? 네가 언제 다 갖다 놓았어? 아, 꿀꺽. 약 먹었으니까 이제 열 내려갈 거야. 자, 이제 모여볼까? 까사아몬! 아야, 아야. 어디 숨을 아셔요? 네? 지금 거기 어디 병원입니까? 나 완전 기대돼. 여보, 뭐해? 이리 와! 아, 재임이 없어서 그래. 부이씨! 아, 재임이 없어서. 가, 가, 가. 새로운 선생님이 모르고 해열제를 먹였는데, 알러지 때문에 기도가 막혔었대요. 잘못되는 건 아니고? 기도는 일단 확보했는데, 기다려 봐야지 한답니다. 여린 게 어쩌자고 이러고 누워있어. 여보! 여기야! 빨리빨리! 나 하체 힘이 없다니까! 얘는 아직도 연락 안 돼? 네. 전화기가 계속 꺼져있네요. 지 집에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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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성인용품, 즉, 섹스 관련 상품이라고 하면, 뭔가 불쾌하고 음란하고 저질스러운 이미지의 물건으로 여겨졌었죠. 저희 까사몰의 이번 신제품은 그런 이미지를 확 걷어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기능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자의 행복한 기념! 이름하여 아이스크림 3! 질 입구가 유난히 작고, 질 내부가 연약해서 삽입이 두려우신 여성! 그런 자신을 누가 볼까 꺼리는 자신감 없는 여성분들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누가 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상하게 꼬였네!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아이스크림 시리즈의 MVP! 수그려바! 조금만 수그려바! 사과와 딸기 아로마 향이 심심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수그려바! 이름 그대로 상체를 수그린 후배의 자세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몸을 수그린 상태에서 뒤쪽으로 바를 삽입!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스크루 모양의 바가 돌면서 회전 반경을 이용! 여성이 후배의 체위에서 느낄 수 있는 극상의 오르가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수고하자 소모아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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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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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들어왔다. 앞에 봐. 어디야? 어디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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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신은 원망하지 않아 내가 바보 같았어 당신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당신 마음에 내 자리는 원래부터 없었는데 그걸 이제야 알았네 이젠 당신한테 바라는 거 없어 내가 나갈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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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